지난해 코스닥 시장 활황으로 상장을 통한 회수가 많이 이뤄지며 청산 펀드가 역대 최고 수익률인 9.1%를 기록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청산 펀드는 총 423개, 전체 평균 수익 배수는 약 1.3배로 나타났다 밝혔습니다. 최근 10년 청산 펀드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 이전 수익률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6년도 이후엔 매년 오르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9.1%를 기록했습니다. 또 최근 5년 청산 펀드의 연간 수익률 증가 추세는 당해연도 청산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 중 코스닥 기업 공개 기업 수가 많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